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통신의 이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신상담 그 유명한 와신상담의 고사를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와신상담 그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죠 정확하게는 그 춘추시대 말기 춘추 5패 중에서 그 마지막 두 자리를 차지하는 오나라와 월나라 사이에 그 치열했었던 복수혈전 이야기가 바로 이 와신상담 아니겠습니까 그 오왕 함려가 초나라로부터 도망쳤었던 그 오자서의 도움을 받아서 옆나라 초나라를 딱 그냥 제압을 하고 패자가 되죠 그런데 저 구석에 있었던 그 월나라를 얕잡아 보고 쳐들어갔다가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왕 함려의 아들이었던 부차가 이제 복수의 칼을 갈아가지고서 힘을 기른 다음에 다시 월나라를 쳐가지고서 월왕 구천을 무릎을 꿇리죠 그리고 자기의 종살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 월왕 구천도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죠 완전 지독한 인간이죠 복수의 칼을 갈아가지고서 마침내 이 오나라 이 오왕 부차에게 복수를 하고 결국에는 오왕 부차를 자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서로 간에 그 복수혈전의 이야기가 바로 와신상담 이야기죠 이 와신상담에서 와신이 무엇입니까 와신 누웠다 장작더미 위에서 누웠다 그 오왕 부차가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함려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가 무엇이었느냐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즐겁게 그렇게 자는 것이 아니라 장작더미 위에서 그야말로 춥고 울퉁불퉁하고 차갑고 그 불편한 곳에서 잠을 잤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나무장작이니까 가시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도저히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없는 그 장작더미 위에서 그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복수의 칼을 갈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고되게 정진하면서도 잠자리를 편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렇게 방을 드나들 때마다 사람을 시켜가지고서 부처야 아버지의 복수를 잊었느냐 이렇게 자기에게 매일매일 소리를 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그 복수의 다짐을 항상 remind, 상기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라이벌이었었던 월왕 부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와신 상담에서 상담이죠 상담, 쓸개를 핥았다 이 월왕 부처는 이제 회계산에서 이 오왕 부처에게 그냥 붙잡혀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서 완전히 그냥 죽은 목숨인데 겨우겨우 그냥 발발 빌어가지고서 목숨을 구명하죠 그러면서 몇 년 동안 그야말로 종살이를 하면서 치욕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월왕 부처는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무엇을 했느냐 자기 방 천장에다가 쓸개를 매달아놓고서 그거를 밥 먹을 때마다 혹은 그냥 방에서 그냥 복수의 마음을 다질 때마다 그 쓸개를 핥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쓸개가 얼마나 역겹고 쓰지 쓰겠습니까 그냥 정신이 퍼뜩 들고 온갖 그냥 밥맛이 그냥 툭 떨어지는 그런 그 쓴 쓸개를 갖다가 매일매일 밥 먹을 때마다 핥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입맛에 어떻게 밥 먹는 데 집중을 하고 편안하게 쉬는 데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맛있는 거 다 그냥 됐다 오로지 복수의 칼날을 갖는데 집중해서 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 상담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기어코 이 오왕 부처를 무너뜨리고 월왕 부천이 춘추오패의 마지막 패자를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오왕 부처와 월왕 부천의 와신 상담 이야기 정말 대단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와신 상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사실 별다른 별다른 어떤 비결이 있는 게 아니죠 복수의 그 별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데 별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와신 장작 더미 위에서 자면서 이 몸을 편안하게 그냥 쉬게 냅두질 않는 거죠 상담 그 쓰디쓴 쓸개를 그냥 빨을 핥으면서 그냥 맛있는 거를 그냥 먹는데 그 눈앞의 쾌락에 취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에 이 와신 상담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의 안락함, 눈앞의 행복, 눈앞의 쾌락 이런 거에 취하지 않고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서 정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죠 그죠? 고된 일을 했으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몸도 회복되는 것이고 또 건강도 이런 사람의 체격이라든지 체력 같은 것도 점점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양가가 충분한 음식을 먹어가지고서 영양성분을 몸에다 공급해야지 건강한, 건장한 신체를 유지하고 발달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망가진 몸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신상담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나태해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누워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불 속이 얼마나 편합니까? 이불 속에 칵 들어가 앉아가지고서 스마트폰으로 그냥 쳐다보면서 이거저거 보다 보면은 시간이 그냥 후딱 가버리죠 세상에 모든 그런 어떤 고뇌 내가 지금 뭔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잘 안 풀려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거 싹 그냥 잊어버리고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서 배부르고 등 따시면 사람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잠깐 그렇게 휴식을 취하는 것도 결국에는 스스로를 나태해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습관이 되니까 그죠? 조금만 그렇게 있어야지 하다가 몇 시간 그렇게 있고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가고 몇 달이 지나가고 몇 년이 그냥 후딱 허송세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다면 매일매일 이 오왕 부처와 월왕 부처니 매일매일 장작더미 위에서 자고 매일매일 그 역겨운 쓰디쓴 쓸개를 핥았던 것처럼 방문을 드나들 때마다 사람을 시켜가지고서 부처야 아버지의 복수를 잊었느냐 월왕 부처는 스스로 그 쓸개를 핥힐 때마다 부처는 회계산에서의 치욕을 잊었느냐 이렇게 스스로 리마인드 했던 것처럼 여러분 상기시켜야 합니다 들어누어 있지 마십시오 배부르고 등 따순 그런 눈앞의 행복과 안락함 쾌락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일을 방해받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불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맛있는 것을 먹는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누워있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맛있는 거 먹는데 돈을 낭비하고 노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퍼뜩퍼뜩 일어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성취하는 그 일에 정진합시다 노력합시다 별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안락함 그것을 외면하고 진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일에 정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와신상담입니다 장작더미 위에서 자고 쓸개를 핥는 것 자기 몸을 편안하게 냅두지 마십시오 편안해지면 나태해집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움직입시다 몸을 굴립시다 맛있는 것을 바라고 찾지 맙시다 눈앞에 그런 편안함 안락함 행복함 쾌락 이런 것은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한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으시다면 그것만 바라보고 정진합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통신의 이학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